이번에는 독창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경력이 굉장히 화려해서 제가 좀 있느라 고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먼저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시고요.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을 졸업 후 스페인 빌바오 국제콩쿨 또 자코 아라갈 국제콩쿨 이탈리아 티토 고삐 콩쿨 프랑스의 툴루즈 콩쿨에 입상을 하면서 이탈리아 스위스 스페인에서도 활동한 바 있는 테너 변우성님의 무대입니다. 이분의 이력만 봐도 굉장히 특이한데 이러한 음악에 성공한 음악가의 길을 포기를 하고 현재는 수년간 코맥스의 부사장으로 경영인의 길을 걷고 계시다고 합니다. 굉장히 특이하죠. 테너 변우성님이 부를 노래는 총 두 곡인데요. 프란츠 레아르의 오페레타 미소의 나라 중 테너 아리아 당신은 나의 모든 것 그리고 스페인의 도시 그라나다를 애찬하는 멕시코 작곡가의 노래 그라나다 이 두 곡을 처음 듣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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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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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